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가수 이윤선이구요 부산과 경남 포항 대구 경남 전국쪽으로 일주를 하면서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보고싶어서 하나님한테 정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진antage 다시 당신이 없으면 당신이 없으면 당신이 없으면 당신이 없으면 아무 말은 못한답니다 처음 와바냐고 울어부짐한 대로 쑥스러워 말 못합니다 자가 나도 못 살고 있고 사랑하면 그만이지 첫 번째도 당신 두 번째도 당신 아 아 나의 어둠을 당신이 없으면 당신이 없으면 당신의 가을 당신은 당신의 가을 당신은 당신 사랑받는 곳 말아내시며 하늘로 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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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가 나에게는 당신이 최고답니다 당신이 최고답니다 당신이 최고답니다 사랑받는 곳 말아내시며 하늘로 반갑니다 사랑받는 곳 말아내시며 하늘로 반갑니다 사랑받는 곳 말아내시며 하늘로 반갑니다 생명의 그 날마다 우리 산다고 일일이 되지 않는 바람이 굳혀있을 때 오늘도 우리 일에서 의지로운 날 사치 사람은 무터치 사람은 에덕이 넓은 날마다 날마다 우리 산다고 일시의 끝냐든 없든 없든 사랑은 날마다 우리 산다고 추면 끝대로 죽으면 끝대로 우리를 생겨요 추면 오늘은 오늘은 좋은 날이고 내일은 내일이라 좋은 날이었으니 마음속의 운명이 터져버리고 오늘도 웃음으로 살아나올세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헤덤 좋은 날과 달려가 잊으면 없는데 없으면 없는데 다가가냐지 중량한 중대로, 시연 시연에도 우린 새의 영혼 중량한 중대로, 시연 시연에도 우린 새의 영혼 시-이-이-이-이 갓 val tii 지니 소아이, block și mi somara-이-이, 갓 val tii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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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은 솔직해야 돼 내 앞으로 맘에 속길래 사랑은 어떻게 된다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사랑은 나이 단계해야 돼 그래도 못 봐줘 내 희한 바람을 살고 싶다 100% 맘에 사랑은 어떻게 된다고 그렇지 못하고 그렇지 못하고 이제 그만 그 사랑이야 난 너무 지쳤어 내 앞으로 맘에 사랑 어떻게 다 들었나 그렇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미지근한 그 사랑에 난 너무 지쳤어 감사합니다 이따 뵐게요